중문여고 저 중문여고 진아예요. 이진아 결국엔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실감 난다 응, 국어란 거 하고 좀 뭐했잖아 이거 실화 아니야? 어차피 말해봤자 또 못 들은 척 할 거잖아 선생님! 도착해 네,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